국방부가 제13차 한미통합국방협의체 회의와 제10차 한미일 안보 회의를 개최합니다. 미국과 일본의 주요 국방외교 관계자들과 평화로운 한반도 비핵화 방안 등 현안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오상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제13차 한미통합국방협의체, 이른바 키드 회의가 오는 19일부터 20일까지 미국 워싱턴 DC에서 개최됩니다. 우리 측에서는 여석주 국방정책실장이, 미 측에서는 렌달 슈라이버 아테 안보차관보가 각각 수석대표로 참석하며, 국방과 외교 분야 주요 직위자들이 동참합니다. 한미 양국은 이번 회의에서 평화적인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한미 공조 방안과 미국 확장 억제 공약의 실행력 제고 방안,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 추진 등 동맹의 안보 현안 전반에 대해 논의할 예정입니다. 키드 회의에 이어 21일에는 제10차 한미일 안보 회의를 합니다. 키드에 참석했던 한미 수석대표와 일본의 마사미 오카 방위 정책 차장이 참석합니다. 한미일 3국은 이번 회의에서 비핵화 공조 방안과 지역 안보 정세, 향후 3국 협력 방안 등에 대해 논의할 예정입니다. 한미통합국방협의체 회의는 지난 2012년 4월부터 비정기적으로, 한미일 안보 회의는 2008년 11월부터 매해 한 차례씩 진행해 온 회의체입니다. 국방뉴스 오상현입니다.